아 Torres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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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멤버들이 물속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연락을 안 하려고 그래요 대박 참나. 말이 안 갈라서. 진짜 이러면 되겠다. 빨리 낀 것 좀 빼줘. 빨리 건들지 말고. 옆구리 차지 말고. 만약 옆구리 차면 안 됐나요? 하하하하 오sek거든요. 지금 시작을 봤자. 이거 너무 가마리야. 비율이 안 멈췄게 되는거지? 너무 좋아? 이게 좀 더 vessels. 골고루 나라면 얼어붙게 되었고 넷 일정한 woman 가고루의 도전 와 진짜 시골 있잖아 우리나라 병만이 형 바다보다 이런 산이 좋지 않아요? 진짜? 진짜? 해! 내 생각도 안 해! 써도 안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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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을 뿐이었어. 빨리 놀랐는데 소리 듣고 달릴까봐.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마야인들. 이들은 벨리즈 남부에서 그들만의 도시를 이룩하며 모여 살고 있는데요. 마야의 전통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고 그들만의 독특한 정글 생존 비법을 가장 많이 전시해줄 수 있는 마을을 찾아 제작진은 무려 한 달여에 걸쳐 벨리즈 전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. 그 중 가장 체계적이고 정직적으로 마을을 운영하며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캐치 마야 마을을 하나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천진난만한 아이들 부스란히 남아있는 전통 방식의 사냥분들과 마야 고유의 신문화까지 바로 이곳이 병만족을 위한 최적의 마야 캠프 장소로 낙점되었습니다. 천진난만한 아이들 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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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Fear of the people! You can stay with us. I'm the chairman of the world.